글로벌 애터미 호주법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7월 9일 호주법인의 웹사이트가 먼저 오픈됐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드디어 이번 8월 11일 호주법인 그랜드 오프닝 행사가 열립니다 호주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멜버른 컨벤션센터 컨벤션1에서 애터미 호주법인 그랜드 오프닝과 동시에 첫 번째 석세스 아카데미도 함께 열리는데요 박한길 회장님과 이성현 박사님도 참석하시어 호주법인의 오프닝을 함께 축하해 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호주법인 오프닝과 함께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는 애터미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스팟아웃 에센스와 새로 출시된 앱솔루트 스팟아웃 크림이 만나 피부 미백의 고민은 근본부터 해결합니다 미백에 관심 없는 여성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앱솔루트 스팟아웃 크림은 미백에 대한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애터미만의 매직 크림입니다 앱솔루트 스팟아웃 크림에는 애터미만의 과학이 담겨 있는데요 피부 속 멜라닌 효소가 합성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표피에 색소침착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을 6단계 스텝으로 관리해 근본부터 브라이트닝을 실현하는 애터미만의 미백 메커니즘입니다 단순히 미백만을 신경 썼다면 애터미의 제품이라고 할 수 없죠 국제 특허까지 받은 효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피부 표피 턴오버 촉진으로 눈부신 피부관체 및 피부 두께 개선 광 노화와 색상 억제 효과로 즉각적인 피부 톤업 효과까지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강렬한 햇빛에 피부마저 지친 요즘 앱솔루트 스팟아웃 크림으로 또 다른 매직을 느껴보세요 귀한 약재로 제대로 처방한 한방 헤어케어 특히 탈모 증상에 특화된 애터미 앱솔루트 헤어케어가 출시됩니다 탈모 완화 기능성 제품인 앱솔루트 헤어케어는 모발과 두피 건강에 좋은 자연의 한방 성분들을 아낌없이 듬뿍 담아냈는데요 정제수 대신 천궁, 단기, 자격을 음축한 한방수를 기본으로 한방 약재를 동의보감에 따라 옛 방식 그대로 추출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탈모에 민감한 분들을 위해 더 순한 성분과 안정성을 더해 사용감이 한결 부드럽고 고급화되었습니다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인 천만시대 애터미 앱솔루트 헤어케어로 다시 한번 풍성하고 윤기나는 건강한 모발을 가져보세요 소중한 우리 아이 피부 건강 지킴이 애터미 세라베베 썬밀크가 출시됩니다 애터미 세라베베 썬밀크는 우리 아이가 쓰는 제품인 만큼 연약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성분으로 엄선해서 만들었는데요 자외선 차단은 물론 세라마이드와 투르매직제를 함유하여 피부 장벽 강화를 돕고 보습력까지 탁월해 아이 피부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적인 자외선 차단 애터미 세라베베 썬밀크로 우리 아이의 피부 건강을 지켜보세요 홈쇼핑 스타일의 영상기법과 브이커머스의 재미를 더한 새로운 방식의 쇼핑 애터미 브이쇼핑에서 방송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8월에는 돈가스와 믹서기 방송으로 찾아뵐 예정인데요 100% 국내산 임실 자연치지와 100% 국내산 돼지 통등심으로 만든 돈가스 그리고 과열방지 기능인 쿨링 서큘레이션 시스템이 탑재돼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주방을 업그레이드해줄 믹서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브이쇼핑도 주목해주세요 하반기 승급 프로모션 날짜 확정 소식입니다 2018 하반기 일정을 볼까요? 먼저 단항으로 떠나는 샤론 로즈마스터 승급여행입니다 2017년 12월 전반기부터 2018년 후반기 기간 내에 승급한 샤론 로즈마스터를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총 8차에 걸쳐 샤론 로즈마스터 승급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에 예약이 마감되었는데요 기존과는 다르게 예약 확정 후 변경 시 2019년 상반기로 이월된다고 하니 이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괌으로 떠나는 스타마스터 승급여행은 10월 30일, 10월 31일에 각각 출발 예정입니다 유럽 크루즈 여행인 로열마스터 승급여행은 예약 접수가 마감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유럽 크루즈로 진행됩니다 애터미 승급여행은 사업활동으로 인해 힘들었던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여행으로서 가족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드리는데요 리조트 및 호텔은 도심과 떨어져 있어 온전히 가족과의 휴식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일정의 별도의 활동은 금지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요 승급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여행에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